잘 먹는다. 맛있어? 생명가스 마음에 들나 보네? 응. 혜은이는 안 먹어? 혜은이는 생명가스가 좀 별로 양고기가 같은데? 양고기 별로 안 좋아해? 응? 양고기! 사은정가스, 생명가스. 응. 생명가스. 맛있다. 혜은아, 너 지금 안 끼고 싶냐? 마이크. 맛이 어떤가요? 아니, 안은 상상처럼 말랑말랑한, 안은 바삭바삭한 수준이 있어요. 기쁘다. 가라있는 물고기가 고기의 맛을 이래 퍼줍니다. 바삭한 식감과 함께. 알겠습니다. 혜은이, 양갈비의 맛이 어떤가요? 형아야 맛이 어떠냐 형은 마사장국 그냥 먹기만 하네요 많이 맛있나 보네 1인분 더 시켜